목소리! 목소리! 어! 됐어! 오케이! 13-1이야! 롯데월드! 여기 가봤나? 저놈들! 못 가봤지? 나도 보긴 봤어! 아! 저 가봤어요! 음악이 높지? 여기 그냥 올라가서 밖에 보고싶다! 그냥 갈 수 없지? 입장료를 많이 내야되고 어...정말 우리나라에서든 세계에서는 정말 제일 높은 쪽에 속하지? 영국 부부를 내가 초대했어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한번 봐볼게 영국 부부를 내가 초대했어 아니요! 뭐지? 자, 넘버 1 얘네들은 지금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그거는 몇 층짜리 건물일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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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나도 봐essen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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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예쁘다 잠실이라는 곳이야 얘가 서울은 야경이 멋있지 아파트밖에 없으니까 사무실하고 낮에는 뭐 별거 먹고 대신 강이 죽여주지 강뷰가 어지럽겠다 저기 앉아있어 뭐 줘봐봐 와 저런 데 있으면 바람 막 태풍 불면은 막 흔들흔들 하고 창문 부서지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구절을 이렇게 약간 삐뚤게 해놨겠죠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그제? 오 어우 일단 말해봐, 12번째 코디 실화 나는 첫째 코디 실화믹 그리고 또는 기본, 과도 말해보니까 그 적게 여기가 우선은 아니군요 그는 Martine 자기소개가 있다면 그 날 DameY에 있는era 그리고 7 연결이 있죠 네, 향한 주인공 택배 그리고 우리의 음식을 아시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Jennie? 두 바로 coaches 그게 전처럼 저는 못 슬쩍텨까지 그들은 도와주지 먹던 것처럼 저들이 간거 저기는 2번 어딜까요 서빙하는 웨이트리스가 왔다 갔다 하는거고 그 다음에 세번째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인데 거기를 갔을까요 하는거야 자 내용을 볼게요 자 빌딩스 건물들이지 빌딩스 짓단대로 이렇게 are being built 하면은 뭐 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 are being built 하면 밑줄 밑줄이야 3번 어 4번은 밑줄은 다 읽고 있듯 오늘까지 자 이렇게 되면 뭐냐면 요거 되고 있다 이 말이야 여긴 과거 분사를 쓰는거야 are being built 하면 지어지고 있다 되겠지 그 다음에 밀리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밀려지고 있다면 are being pushed 쌤 4번이 뭐라고요 밑줄 읽고듯 읽고듯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어 어 뭐 맞고 있다 그러면 are being hit 이렇게 되겠지 또 뭐 있을까 어 누르다가 뭐야 press press 뭐 push는 밀다고 누르다 하면 press 그래서 눌려지고 있다면 어떻게 쓸까 자 이렇게 내가 내게 말해준 거 읽고 세 개 더 만들어 보세요 스스로 그래서 buildings are built taller 더 크게 만들어지고 짓고 있대 all around the world 전세계에서 the lotte world tower is an impressive building in Seoul, South Korea impressive는 인상적인이야 아주 인상적인 건물이야지 tower지 top tower는 롯데 world tower는 한국에 있지 it is the tallest tower in south korea ok 자 몇 번째로 크대 여섯번째 여섯번째 뭐 다음에 여섯번째 여섯번째 아니에요 뭘 보고 아까 누려상이 나왔잖아요 전세계에서 따진거지 어 그런데 이거는 서울에서 한국에서만 따진거 한국 한국에서 몇번째 가장 크지 그지 자 6 아 한국에서는 롯데 월타워가 몇번째로 클까 전세계에서는 몇번째로 클까 그리고 그러면 다섯번째라면 앞에 네개는 뭘까 어느 나라에 있는 뭘까 이름을 앞 얘보다 큰 것들을 다 말해 보세요 어떤 나라의 빌딩은 구름 뭐 좀 그렇지 구름 위에 있어서 구름이 밑에 있어서 거기에 걸어갔다지 그리고 잠시 후에 잠시 후에 눈을 떠보니까 떨어졌다지 그지 구름보다 높은 건물 별로 안좋겠다 그지 왜 전망이 없겠네 그리고 호흡 호흡도 안되는거에요 어 얼른 들어와 자 이 톨타워는 스카이스크레이퍼다 이거는 이제 고층 건물 스카이스크레이퍼 이렇게 말해 스카이는 하늘이고 스크레이퍼는 문지르는거라 하늘에 닿아서 문지를 정도다 이래서 마철루 고층 건물 스카이스크레이퍼 마철루다 이렇게 말하는 이거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 150미터 150미터 이상 돼야 돼 거기다가 그냥 무슨 뭐 기둥 하나 탁 세워놓는다고 150미터 넘는다고 되는게 아니라 두 번째 조건은 뭐 40플로어 이게 층이야 이건 이상이니까 몇 개 40층 40층 이상 돼야 돼 층을 나눠야 되고 40층 이상 돼야 돼 자 그런데 로테는 뭐 어떻게 된대 555미터니까 기준보다 더 훨씬 높고 층은 120세개니까 훨씬 더 층이 많은거지 얼마나 높은거지 above above 는 위해지 ground은 땅이니까 땅 위로니까 지상으로 이 말이야 above the ground은 지상 자 지상은 이렇고 지하로는 얼마 안되네 이건 이하 지하 이런 말이야 6층만 있대 이건 이하 지하 여기다 자 요까지 내용 정리하면 뭐겠다 롯데타워 롯데타워 에 123층이고 세부적인거고 높이는 500 그건 세부적인거고 그리고 서울에 있고 아니라니까 그건 세부적인거고 이거의 전체적인 핵심은 롯데타워 탑 텐 스카이스크래퍼 중에 하나다 이정도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거야 브루즈 카라판가? 그 있잖아 할리판가 참? 그 어디야 유럽 아랍에미리츠 있나? 하여튼 거기에 있는거 있잖아 그런게 거의 넘버 원인가 툰가 그렇지? 자 안전할까? safe dangerous 위험 아니고 safe 안전하지 자 이걸로부터 안전하대 earthquakes 많이 받잖아 지진 지진으로부터 안전해 무게가 얼마나 나간다야 무게는 75만 톤 1톤 트럭 75만개 어마어마하다 그지? 많은 엔지니어들이 worked 이랬어 열심히 hard 열심히 2 디자인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build 짓기 위해선데 safe tower 안전한 tower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이 죽어요 그렇지 안죽겠지? 난 가끔씩 여기 지나가다가 내가 로켓포가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푹 써버리면 요게 빵 하면 이게 빵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땡크 하나가 이게요? 그지? 그지? 될까? 그런걸 구할 수 있으면 되겠지 근데 그걸 구할 수가 없잖아 혹시 아는 사람중에 그런거 없지? 화장품 약국에서 얹는거하고 섞어가지고 화합하가지고 어 그것도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빵 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유리창도 안 깨지는거 아냐? 아니요 그런건 좀 약할거 같아 밀가루 폭탄도 있어요 알아요 그건 사람한테나 통하는거고 이건 엄청나게 튼튼할거 아냐 자 잘 만든거지 그지? they had to use careful measurements 자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they had to had to가 뭐더라? 해야한다의 과거지 해야했다 이유로 사용해야했다 careful은 세심한 주의깊은 measurement은 측정 뭘 측정하는거 있잖아 세심하게 측정해야됐다는거지 왜? 뭐 만들려고? 링 이 건물을 안전하게 만들려고 이때 대인은 누구겠어? 그 저 건물을 만든 사람? 여기서 보고 타워 타워는 열심히 측정해야됐다야? 누가 측정을 열심히 이렇게 어 누구? 여기서 누구? 여기서 누구? 여기서 누구? 그들은 하니까 여기서 누구겠어? 누가 그렇게 열심히 세심한 측정을 해야 되겠어? 누구야? 여기 있잖아 여기서 찾아야지 여기 바로 앞에 나오잖아 누가 many engineers 읽을게 했지?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이야 자 그대로 냈는데 얘도 또 many engineers had to use the right right 오른쪽도 되지만 올바름도 되어서 올바른 적합한 equipment 장비를 사용해야했다 장비들도 엄청 고가에 어 우수한 장비들 썼겠지 분량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 요까지 내용 정리 네 amazing building is an example of how far technology has come 자 11 자 이 건물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 이 건물을 딱 보고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거야? 아 참 멋지다 멋지다 대단하다 기술력이 훌륭하다 이런 거 그래서 amazing 이 놀라운 건물은 example 예시다 how far 얼마나 far 멀리야 얼마나 멀리 technology technology 기술이 has come 왔는가 이런 내용이지 자 밑에 거 아 그 다음에 이거 mp3 3번 혼자서 3번 밑에 거 푸시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 저거 영어 단어 6개 읽고 뜻 그리고 문제 풀어보고 뒤에 문제 역시 같이 뒤에 있는 것들도 풀어보고 이거 영상하고 다 풀어야 되는 거야 다음에 풀어오는게 아니라 다음에 풀어오는게 아니라 이거 하면서 다 풀어오면 돼 자 이건 여기까지 어 미션을 말을 안했구나 참 오늘 미션은 이거 직접 있는 사람하고 영상 보는 사람은 영상 보는 사람은 이거를 전부 다 한번씩 보내면 되고 직접 여기 있는 사람들은 4번이랑 홀수 2개 짝수 2개 여기까지 3 3 감사합니다.